허보연 님이 다이어트 식단 하면서 입 터짐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한 번씩 폭식하고 엄청 고생하거든요. 요런 것들이 맞아요. 또 있잖아요. 식단을 잘 지키다가. 한 번씩 치팅데이라고 하죠? 근데 그 치팅데이 할 때도 깨끗하게 치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치팅데이를 많이 오해하시는데 행복어 피자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으라는 거구나 제일 좋은 거는 약간 차라리 빵류를 먹는 게 나아요. 빵이요? 빵. 빵? 이러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. 크림빵 말고. 신영수 님이 그래서 다이어터들의 치팅데이에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 거 하셨는데 빵 추천해주셨고 빵이랑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것도 되게 옥수수? 네, 옥수수도 좋고 뭐 국수나 면률도 되게 좋아요.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파스타가 그래도 되게 좋은 제일 추천드린 건 파스타면 파스타면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아니면 버터 옥수수 둘 중에 뭐가 낫죠? 이런 거 말고 크림 파스타 말고 파스타에 소금 뿌려서 소금인데 약간 맛있는 소금 있잖아요. 그거 뿌려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버터 옥수수 안 돼요? 버터 옥수수는 정말 안 됩니다. 혹시 팝콘은 안 돼요? 팝콘은 정말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튀긴 거는 안 좋습니다. 핏블리님, 라떼 매일 마시는 건 정말 살이 찔까요? 아, 아는 정말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. 아, 라떼는요? 네, 라떼요. 라떼는 식단을 잘하고 있으면 라떼 정도는 괜찮은데 라떼에 쿠키 같은 것만 안 드시면 세트 메뉴가 문제예요. 항상 이동진님, 이게 무슨 치팅게이에요!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! 라고 지금 느낌표를 상당히 많이 붙여주셨어요. 9139님이, 그럼 뭐 먹고 살아요? 나 다이어트 운동 안 할래요? 그냥 고구마만 드시고 살면 금방 쉽게 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먹는 걸 포기할 수 없다 하면 먹는 것보다 많이 운동하시면 돼요. 아, 이게 정답이에요. 맞아요. 아, 최소연님이 오늘 약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.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게 나라냐! 이렇게, 왜냐하면 너무 깨끗한 얘기, 깔끔한 얘기, 몸에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냐! 라고 이렇게 울고 계시고 치팅데이 그러니까 오해 없이 치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